3월 학평 대비 칭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수험생활 처음 시작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생님도 매년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이런 사이클들을 겪는데 생활의 리듬이 똑같죠. 여러분들하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3월 학평 어떻게 준비할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 내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습법이나 이런 캐스트를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앞으로 다가온 거 일단 이거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생각을 해 볼게요. 봐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다.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달 학평을 갖다 대비할 때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개념 학습을 갖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개념 학습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적용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실 때 되게 단편적으로 1차적으로 묻는 문제들은 누구나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원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갖다가 판가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심도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베이스가 쫙 깔려 있어야지 이게 탄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월 학평은 이런 걸 점검하기에 되게 좋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이 개념을 갖다가 얼마나 튼튼하게 잡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3월 달까지 이제 전체 다 안 끝나거든요. 진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이 크게 대단원 3개로 나뉘거든요. 1, 2, 3단원. 되게 심플하게 재편이 됐는데 각각의 대단원별로 중단원이 2개씩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은 목표를 줄여도 돼요. 내가 평상시에 조금 어려워했던 단원 아니면 평상시에 좀 자신이던 단원이 어떤 단원이었는데 이 단원을 내가 반드시 다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평과 목평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목적을 딱 가지고 그걸 내가 딱 맞추겠다. 정확하게. 맞추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딱 맞췄을 때. 그때 여러분들 성취감은 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원동력이 생겨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 선생님 개인적인 목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지 말고 한 큰 단원 하나. 뭐 이거는 내가 반드시 다 맞출 거야. 뭐 이런 건 내가 반드시 다 맞출 거야. 내가 반드시 다 맞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들을 반드시 맞춰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기본기가 필살기다라는 게 개념이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느냐. 그걸 갖다 점검하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줄 얘기는 이거였고요. 개념을 확실하게 다 잡아가자. 아시겠죠? 아직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진도를 좀 잡고 거기 있는 건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것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다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전략을 얘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평가예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얼마나 내가 가져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문학평은 잘 봤다고 혹은 못 봤다고 해서 1위 1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못 보면 매우 슬픕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런데 사문학평 가지고서는 1위 1비할 필요가 없다. 나는 냉정한 평가를 할 거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모두가 다 공부를 하는 시작 시점 그리고 공부에 속도가 붙는 그 가속도 다 달라요. 전부 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운동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축구를 시작한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스타트 시점도 있고 본인의 깜량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평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전에 나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 전국 1등하고 비교해야지. 그렇죠? 그럼 한도 끝도 없거든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평가라는 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잘 나왔어. 그럼 이유가 뭘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 그것보다 못 나왔어. 그럼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인을 좀 높게 평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기대시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점검을 해야 되냐? 학습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학습 방향. 이 학습 방향이라는 건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을 보는데 문제 풀이가 안 돼. 그럼 이유가 뭘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난 오답노트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오답노트 정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나? 이런 거 정리하시고 내가 복습을 하는데 복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학습 시간이 있을 거야. 학습 시간. 학습 시간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잘 나왔어. 잘 나왔으면 잘 나온 대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에서 공부를 내가 좀 했는데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경우도 있겠죠? 공부를 좀 했는데 결과가 내가 만족스러운 거에 한 70%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 30%는 왜 못 채웠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무료 특강으로 하나 만들 건데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만들 거거든?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주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한 실력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도 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평 전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오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스트는 아마 안 실릴 거야. 이번 주 중에 올릴 거라서 여러분들 뭐 어디 써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꼭 3월 학평인데 선생님 지구과학 2 캐스트도 찍어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3월 학평이 지구과학 2 안 봅니다. 아시겠죠? 안 보고 3월 그래서 지구과학 1만 보는 거야. 지구과학 2 차별하시나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할 얘기가 이거였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의 자세.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대하고 혹은 선생님 스스로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얘기를 해요. 거의 걸정이 아니라 걱정.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제목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잘은 못 부르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 걱정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걱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해결이 가능할 때만 하세요. 해결 가능할 때만. 왜냐하면 해결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갖다가 걱정을 하는 애들이 있어. 벌써부터 수능 못 보면 어떡하지? 왜 걱정해? 앞으로 일어나.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거야. 이 생각이라는 건 공부의 생각 말고 잡생각.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수록 여러분도 유리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자세거든.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인 자세로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멘탈게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험생활이 아직 초반이라서 상관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날씨도 더워지고 우리는 이제 계절을 한 3개 정도를 겪게 되거든요. 거의 4계절을 겪는다고 보면 돼.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초입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의 심적 변화도 굉장히 심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멘탈을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앞만 보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맙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잡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해나간다면 반드시 그 앞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놓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뭐 이런 말 하면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선생님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이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 항상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의 모습 내일보다 나은 내일 모레의 나의 모습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때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테니까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 새로 만든 문항으로 여러분들 다 구성을 했거든요. 아마 만족스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 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평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